마이크 내장의 사리사욕을 위해 1킬당 3,000원당 태베시 무료 미션 끝 1킬당 3,000원? 갑니다 웬만해선 진짜 안 끼는데 애인 보정을 위한 장비입니다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당신 이 상황에서 저격을 하고 싶어? 내 인생을 망쳐놔야 속여오려 됐냐? 기울러다가 해내야 된다 집중하자 저 마이크 끄고 빡지쭉 딜러 아 프리기테 있어 집중합니다 말없이 할거에요 게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뭐 해야 될까? 프리기테 박밀 없어요 일단 디바로 바꿔갈까? 아 0킬이야 1라운드 또 이것저것 뺏겼는데 정면에 위도우 라인 화강 없어요? 자리아 보는 중 나이스 해내자 이겨야 된다 일단 게임 이기는게 제일 중요하다 정면 끝에 위도우 뺏다 갈게요 위도우 왔어 위도우 궁 켰어 위도우 궁 켰어 위도우 궁 40초까지 탈리아 셀프 없어요 우리 두명 조금 멀리서 오는 중 우리 두명 조금 멀리서 오는 중 위도우 궁은 없음 오케 다 왔어요 우리가 이니시 먼저 잘 걸어야 된다 나이스 자탄 자탄 먹었어 상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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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조심하고 다 눕혔다 나이스 비트 야타 볼 수 있나? 브리기테 어디에 브리기테 안보이는데 브리기테 보는 중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있어 그리기테 안보이는데 죽일게 되나? 4탄도 먹었는데 아아아아 정면치인 위도우 자리야 위도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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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프리기테 죽었다 뒤로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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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 있긴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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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위도우 진짜 잘 쏘나보다 라인 돌침빠짐 어 이거 살짝 괄호 밀리겠는데? 2층에 위도우, 오른쪽 2층 위도우 떨궈줄게 위도우는 떨궈놨음 으아 라인한테 돌침되나? 망치 빠졌어요 일단 상대 으아 낙사 아무나 비기 meal 비기 meal 가리와 부동중 안됹.. 제발 2킬 aprende 그게 뭐야 근데 이기지도 못해 이렇게 된 이상 밀면 돼 밀면은 4라운드 가는 거야 해내는다 진짜 해낸다 라문부 집중 하자 위도우 정면 2층 빼야 돼 빼야 돼 우리 없어 현대 라인 조칭 빠짐 으아 오케이 땡큐 살려줘서 정면 자리야 위도우 오면 갈게요 올 쪽에 브리기탭 우리 위도우 없어 위도우 없는 거 생각해야 돼 다리야 셀프 빠짐 다리야 주방 없어요 상대 셀프도 없음 나 자리야 헬벤 야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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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나 자리가 없는 거 생각해야 돼 아직 5 대 5야 하나 둘 나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리아 반피 자리아 셀프 없다 자 자탄 찼어요 오믄 자탄 가볼게 오케이 기기 확인 자탄 써볼게 와 이거 안돼 나이스 나이스 라인 보는 중 라인 컷 자리아 컷 정면 끝에 쟤 나타 위도우 필 위도우 컷 야타 컷 해냈다 해냈다 조금만 더 하자 나무놀보 할 수 있다 나 자탄 다시 찼어요 자리아 주는 방법 없고 여기 쪽 덮쳐봐 나이스 프리컷 라인 돛집 빠졌고 라인 필 아 나 힐뱅 빠졌고 이속 줘봐 잡자 아 나 킬 좀 줘 3,000원이라고 이 킬 다 묻혔어 제발 킬 벤 잘 적셔주면 됐듯이 반탄 킬 벤 잘 적셔주면 됐듯이 반탄 상대 초월 뺐고 나이스 1벤 나이스 1벤 브리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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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봐봐 브리기테 부터 봐봐 야타야타 컷 나이스 자리아 셀프 빠짐 자리아 컷 나이스 정면에 위도우 위도우 필 나이스 좋았다 해냈다 해냈다 할 수 있다 으아 large 오케이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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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래요 상대 자탄빠졌고 초웨도 썼어요 일단 형ți 이번 턴에 망치있을듯 가리아 셀프 없어요 확인 위도우 조심하고 정면에 2층에 미독 상대 망치 없어 방패 없어 나 힐 돼? 동표님 들어갈때 주는방격 줄수 있어 지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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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망치 뺏고 라인 자리야 주방없고 브릭케티 박민없어 나 터진다 나 자리야 캐어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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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좀 봐 가자 위도우 오른쪽 자리야 셀프 없어요 아 나 수면총 빠진 나 타필 나 자탄 있어 확인 나 뽕준다고 나 나 나 케어돼 안되지 자리야 뽕 빠졌어요 자탄 썼고 한 조 한 조 한 조 해봐 해봐 한 조 한 조 나이스 자리야 필 했는다 다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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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번판 이길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OK 내가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믿고 팀이 나를 믿고 내가 팀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 가자 자리야 셀프 빠짐 라인 화강 없고 라인 무조하 라인만 피 우리 아나 없다 나이스 매크리 컷이다 하긴 주누방도 좋고 상대 매크리 없음 뒤로 빼야돼 뒤로 빼야돼 루시오 필 우와 리그룹 확실해서 상대 매크리에요 아 나 이거 둠필림 들어갈때 주는방도 주고 싶은데 나 주방 7초 왼쪽방이 매크리 가보자 애들 흔들어놨음 브리기템 방미넣고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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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아나 아나 반피 아나피 나이스 다 눕혔다 나이스 다음 매크리 부조하 매크리 부조하 매크리 부조하 매크리 컷 한입마안 한입마안 오케이 나이스 오호우 나 4탄 쐈어요 상대 망치 있을 거예요 두두팜 들어감라 두두팜 들어감라 주는방로 이제는 줄 수 있음 맛돌찜 맛돌찜 어 우리 둘팜 녹았다 나도 죽겠는데 이거 잘하면 그리기 궁 썼다 어 빼빼빼바 빼바 빼바 지금 빼도 돼 어차피 50초 남았어 한 대 석양도 빼줬다 완전히 빼자 뽕이야 뽕이야 지금 빼 빼 빼 빼 빼 뽕도 뺨 뽕도 뻘로 뺨 내가 자탄 써줄게요 나 돌아간다 지금 올 수 있지 하나 둘 셋 고고 한 대 망치 빠졌고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컷 아나 필 아나 컷 프리 컷 오케이 나이스 상대 망치 빠졌어요 비트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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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진정 마이크 멀리 해놨어 오케이 밀방 밀방 확인 라인 화각 빠짐 상대 자탄 온다 라인 입만 묶여주면 좋고 나 자탄 곧 다시 차거든 나이스 나 나 자탄도 다시 찼어 자탄도 다시 찼어 뒤에 트랩 뒤에 트랩 트랩 안 피 트랩 안 피 트랩 피 화물 떨어지면 안 돼 화물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트랩 피 나이스 힘낸다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자 너를 믿는 나를 믿는 나를 믿는 나를 믿는다 확인 우리 초월도 곧 차요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현재 망치 빠졌고 나이스 망치도 뺐어 좋았다 이것이 자탄이지 위도우만 조심해 나이스 거점에 레킨볼 낙사 조심하고 낙사 조심하고 낙사 조심하고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컷 뭐야 거점에 뭐 있어 거점에 레킨볼 낙사 조심하고 낙사 조심하고 거점에 레킨볼 필 힐 어 아 거점에 레킨볼 필 뽕 받았다 트랩 한필 4 3 트랩역형없어요? 하나 봐줄게 하나부터 봐줄게 아합 으아헓 으굼 ще 쏟아주시면 쏴야되는데 괜찮아 수비하면 돼 수비하면 돼 6라운드까지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4라운드부터 충분히 이기면 돼 그것에 집중하자 나는 할 수 있다 욕심을 부른다 그르치는 법 자연이라고? 내가 자연이니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길지어다 가자 정면에 위도우 주방 있어요? 다리아 주방 없음 상대 다리아 셀프도 없음 어 우리 한 분 갔어요 상대 라인도 컷 확인 아 나 프리에 박미를 놓았어 쏘리 다 오면 말해줘요 다 오면 모이라 오는 중 저 멀리서 다 왔어 위도우 궁킴 위도우 궁 위도우 궁 48쪽까지 위도우 궁 한 대 자탄 썼고 한 대 뽕도 썼다 킬 밴 아나 아 시체 넓으로 떨어져 있어 라인하르트랑 동시에 상대 뽕 빠졌고 망치 빠졌 망치는 안 썼고 자탄 썼어요 상대 정면끝에 위도우 정면끝에 위도우 정면끝에 위도우 나이스 위도우 자랐다 앞으로 가 가자 안되나? 어 우리 죽었네 확인 2분 남았어요 서로 한 명씩 없거든 조심 망치 망치! 아아 뒤로 빼고 나 주방 온 이번에 자탄 있고요 상대 망치 없음 둠핀 나 주방 주면서 갈게 하나 둘 셋 가도 돼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야타 컷 묶었어 묶긴 묶었어 묶긴 묶었어 나이스 프리컷 라인 조심하고 와아 도진당했어 그래도 할만해 뒤에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뒤에 나이스 아나컷 라인 무조화 왼쪽에 치게 위도우 왼쪽에 치게 위도우 나이스 나이스 해내야 돼 1분만 막으면 돼 1분만 막으면 돼 상대 자탄 써줬어요 1분만 막으면 된다 할 수 있다 집중하자 우리 쿵 많이 돈다 갑자기 윈스턴 위야타 조심해 위야타 조심해 위야타임 죽을 뻔했다 위도우 확인 등피가 봐줄 줄 알았어 어 상대 망치 안 썼나 썼죠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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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방 줬어요 나이스 프리컷 자리야타임 자리야 피해 자리야 세프 빠짐 망치 막았어 망치 막았어 2층 위도우 확인 위도우 봐줘야 돼 윙스터님 뒤에 위도우 있는 거 못 보나 위도우 반피 필 땡큐 나이스 위도우 컷 나 주방 있어 둠피님 대단히 들어가면 지금 줄 수 있음 나 자탄 곧 차고 상대 자탄 오나 자리야 세프 없어 자리야 세프 없어 맥킹볼 조심해 자탄 90% 자리야 피해 컷 나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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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태 1배 자탄 쏟고 루시우 컷 프리컷 나이스 렉킹볼 뽕 렉킹뽕 킹볼 확인 뒤에 트레 확인 뒤에 트레 확인 렉킹볼방피 렉킹볼피 렉킹볼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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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킹볼 뒤에 트레 확인 거점에 있는 것부터 걷어내자 렉킹볼 나이스 낙사 왼쪽에 트레 오케이 해냈다 나이스 렉킹볼 진짜 상자기 쉽기는 지갑 찍힘이 나무늘부가 드디어 한권했습니다 위 아 더 챔 피어씌 늘 장 사랑해 오 인간습니다 이거 지갑 찍힘이 탈출 perfection 끊은 conte 요 자 ul licen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